그래서 이 정도에서 내 집 마련하는 건 OK. 제가 강추합니다. 서울에. 지방이 훨씬 더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 먼저 반대는 수도권이 아니라 이번에는 지방이다. 물론 모든 지방은 아니에요. 여기서 가격이 10%만 떨어져도 거의 바닷건이라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한 1억 정도 있는 무지 특자라고 한다면 약간 좀 살만한, 노릴만한 그런 지역은 어디일까요? 특히나 돈이 없으신 분들은, 돈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 주목하셔야 됩니다. 정말 10년 한 번 올까말깐 저로의 내 집 마련 기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못 잡으면요. 진짜 쉽지 않아요. 아파트 원하시죠?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데가 이제 대장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 가격보다 10%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여러분들 거 될 수 있어요. 아니 인생을 도대체 뭐 그냥 꽁으로 드시겠다는 걸 뭐예요? 지금. 아니 이 정도 해 줬으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해야죠. 아니 인구와 사람이 몰리는 수도권이 올라가지 이제 인구도 줄어들는데 지방이 올라갈까요? 그러게요. 딱 그런 질문 나올 것 같은데. 네. 제가 데이터로 보여 드릴게요. 봅시다. 자 이게 리치고에 여기 들어가서 랭킹 들어가서 먼저 일자리부터 볼게요. 일자리. 왜냐하면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 1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1년 동안 일자리가 1등이 누구예요? 울산이네요. 2등? 세종. 3등. 충남. 4등. 대전. 자 여기에 수도권 있어요? 없네요. 수도권이 없잖아요. 수도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방이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자 그리고 또 이거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잘못된 그냥 말만 가지고 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많이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를 또 알 수 있죠. 아니 대표님 수도권 부동산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지방 부동산이 오를 수 있어요? 언뜻 들어보면 어때요? 그럴싸하죠. 그럴싸하죠. 네. 근데 아니다 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명확하게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자 2008년 10월. 금리위가 터지고 나서부터 2013년 6월까지 거의 5년 동안의 흐름이고요. 자 빨가면은 상승한 거고요. 이 기간 동안에 팔암 하락한 겁니다. 자 서울 매매가 지금 10% 빠졌죠. 네. 근데 이 기간에 전세가 몇 프로 올랐어요? 거의 30% 서울의 전세가가 30%나 가까이 올랐는데 매매가 10% 떨어졌다니까요. 그러니 안그래도 제가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안 빠지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고. 자 경기도 어때요? 빠졌죠. 인천 빠졌죠. 수도권 다 빠졌죠. 근데 지방은 빠진 데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다 올랐네요. 자 경남은요. 44% 올랐고요. 부산은 43% 올랐습니다. 네. 이게 팩트라는 거에요 이게. 그리고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또다시 지방이 먼저 상승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물론 모든 지방은 아니에요. 일부 이제 좀 허리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매수액이 붙어요. 그럼 그런 지역들이 올라간다고요. 자 보세요. 서울 한번 볼게요. 자 서울의 요게 매매가입니다. 자 이때도 2008년에 고점 찍고 떨어졌다가 데드킷 바운스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데드킷 바운스 잠깐 나왔다가 계속 떨어지죠. 자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전세가는 어때요? 계속 오르네요. 계속 올랐죠. 자 그럼 이거를 이게 왜 이러냐 라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느라 뭐 서울은 계속 오르고 지방 아니라니까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요. 지방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진짜에요. 제가 이 지방 부동산 살리기 뭐 운동모부 이런 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지방에 계신 분들 힘내세요. 지금 부동산 시장 먼저 반등이 올 거는 수도권이 아니라 이번에는 지방이다. 일자리를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도 그리고 서울은 아무리 전세가 올라도 매매가 못 올라간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나타나봐야 이런 단기 반등 밖에 안 나타난다니까요. 추세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비싸다구요. 그리고 거품의 정도를 봤을 때 2008년보다 훨씬 심하다니까요. 지금 그때도 PIR이 7배가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22배라고요. 근데 그때는 물가 상승 없었죠. 지금 어때요? 물가도 오르소. 물가도 장난 아니잖아요. 지금 과일값 막 엄청 뛰어. 생활비로 지금 쓰는 돈이 지금 두 끼 먹어요. 두 끼. 세 끼 먹으면 지금 사채예요. 두 끼 먹어야 돼. 두 끼 먹어야 건강도 더 좋아지고. 그렇죠. 물가가 너무 올라요. 쓸 돈이 없어. 무슨 집을 사요. 서울이 이 비싼 집을. 누가 이걸 사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못 사준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또 한마디. 그러면 아니 강남서주 송파는 왜 그러냐. 왜 안 떨어지냐. 거기도 떨어졌습니다. 근데 덜 떨어진 이유는 뭐냐. 자 최근에 주택가격 하락을 불러온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금리 폭동. 대출 금리 이자의 부담. 나는 한 달에 100만원 될 줄 알았는데 이게 150, 200으로 늘어나니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못 버티고 이것들이 물건으로 나오는 겁니다. 매물로. 자 그런데 하필이면은 코로나 시기에 10억 이상 아파트 대출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잖아요. 2020년, 2021년에 이때, 이때가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막 집을 살 때인데 이때 10억 이상 아파트 많은 강남서주 송파의 아파트들 대출 안아주고 전부 다 현금으로 샀잖아요. 현금으로 샀으니까 떨어지든 말든 급해요 안 급해요? 안 급합니다. 그러니까 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 지나 보세요 어떻게 되나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강남, 송초, 송파가 계속 오를지 데이터를 보는 김기현 얘기대로 하락할지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얘가 진짜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경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겠죠. 경매가 없어야죠. 경매도 이제는 리치고 들어가면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아파트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만 선택을 할 거고요. 자 보이세요? 이거 점 하나하나가 다 경매에요. 지금 이쪽에 많죠? 강남서주 송파에 없어요? 있네요. 있어요. 만약에 이때 19년, 20년, 21년 만에 15 이상 짜리도 대출해 줬잖아요. 이 경매 건수가 어마무시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락이 훨씬 더 심했을 겁니다. 정말로 강남서주 송파에 계신 분들이 이전 정부에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대출 안 해줘서 덜 떨어진 겁니다. 하지만 모든 건 본질적인 가치로 회귀하게 되어 있다. 자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강남서주 송파 계속 올라가면 매물이 늘까요? 줄까요? 매물이 줄여야 되겠죠. 자 강남 볼게요. 거래에 들어가시면 이 파란색이 매물이고 이 보라색이 막대그래프가 거래 건수입니다. 자 지금 매물 어때요? 사상 최대에요. 그렇죠. 6,930건 거의 7,000건이에요. 지금 1월달에 얼마 거래됐어요? 152건. 6,000건이 훨씬 넘어요. 거의 7,000건인데 150건 거래된 거예요. 서초 볼까요? 서초도 거래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 파란색 매물 양이 계속 늘잖아요. 여기도 6,500건이에요 거의. 근데 거래가 1월달에 100건도 안 됐어요. 그럼 퍼센티지로 따지면 2%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누가 강남서주 송파 계속 올라간다고 가스라이팅하는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지금 못 팔아서 안달이에요. 못 팔아서 안달입니다. 근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작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단기적으로 뭐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큰 맥락을 봐야 됩니다. 20년 21년에 그 고점에 부동산 대출께서 사가지고 지금 인생 망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 주변에도 몇 명이 제가 그렇게 뜯어말겨도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걸 못 버티는 거야. 그래서 뭐 지상 분양받고 생활업소 분양받고 근데 이거를 중간에 떨굴 수도 없고 그냥 빚만 남는 거예요. 거지 되는 겁니다. 진짜 한순간에. 아니 이렇게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여러분들 그냥 대충 하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동산 앱을 만드는 겁니다. 진짜. 네. 이제 다 데이터로 다 볼 수 있으니까 어디라도.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정말 이제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리치고를 정말 많이 찾아주고 있어요. 웬만한 대응 검사 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용 시스템을 별도로.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너무 응원을 많이 해 주셔서 지금 앱 출시된 지 3년 반이 조금 안 됐는데 벌써 지금 100만명 사용자가 돌파했어요. 아 진짜요? 와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달에 100만명 이상의 많은 분들이 저희 리치고를 이용을 해주고 계세요. 네. 그럼 부동산 시장의 정보의 비대칭 완전히 좀 많이 해결되겠네요. 완전히 해소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슈퍼 앱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건물, 경매까지 모든 걸 다 다 알을 수 있는 부동산 슈퍼 앱으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부동산 앱 중에서는 거의 최초의 지금 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억 정도 있는 무주 특자라고 한다면은 약간 그 시기에 현시점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살만한 놀일만한 그런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럴만한 지역은 크게 봤을 때는 충남, 그 다음에 울산, 그리고 경남이나 경북, 그리고 충북의 일부 지역 정도 이런 지역들은 괜찮을 거예요. 거기는 이제 약간 PIL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럼요. 굉장히 이제 벌써 허리까지 떨어졌고 조금만 더 떨어지면 이제 무릎 정도까지 떨어질 거거든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돈이 없으신 분들은 돈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영상 주목하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경매에 들어가서 아파트 원하시죠? 아파트만 보세요. 경매가 이렇게 많아요. 지방으로 가볼까요? 대구, 울산 이렇게 많다니까요. 부산도 보세요. 지금 아파트 경매가 수두룩 빽빽해요.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여러분들 거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너무 이제 디테일한 지역을 제가 사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 뭉뚱그려서 제가 시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충남의 PIR은 평균이죠? 평균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2019년에 바닥치고 상승할 때의 PIR의 3.8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 3.8의 수치는 2012년 정도 수준입니다. 2012년 정도는 사실 부동산 거품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4.1에서 3.8이면 몇 퍼센트 차이에요? 10%가 좀 안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현재 가격보다 10% 이상 쌀 수 있으면 지금 사도 돼요, 안 돼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괜찮죠? 자, 그럼 지금 가격보다 10%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경매네요. 경매에요. 경매입니다. 여기 이제 리치고에 경매를 들어가시면 충남에도 지금 어때요? 지금 경매? 많죠? 여기 많아요. 여기 매각 통계 들어가서 보시면 경매가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경매로 좀 기회를 지금부터 잡으셔도 돼요. 일부 지역은. 그래서 충남, 경남, 경북 일부 지역, 울산 뭐 이런 데는 이미 허리까지 떨어졌고 데이터로 봤을 때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한 10에서 15%? 혹시라도 경제적인 충격이 온다면 20% 이상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거는 가격을 금방 회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가격보다 10에서 15% 싸게 사면 되잖아요. 그게 뭐다? 경매다. 근데 경매는 물건이 없으면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지금은 경매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경매로 내 집 말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럼 또 이런 얘기 하죠. 아니, 저는 경매를 모르는데요. 공부해야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인생을 도대체 뭐 그냥 꽁으로 드시겠다는 거 뭐예요? 아니, 이 정도 해줬으면 본인이 알아서 해야죠. 경매 책도 보시고 경매 강의도 들으시고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경매가 어려운 경매도 있죠. 권리관계 복잡하고 이런 거 우린 필요 없어. 쉬운 경매, 경매, 권리관계 복잡하지 않은 경매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리치고에도 경매 기능을 또 넣어 놓은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네, 그래서 경매로 내 집 말을 하는 것부터는 이미 이제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 됐다. 아,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서울은 못 살더라도 뭐 직장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수도권에는 좀 살고 싶어 하잖아요. 아까 제가 실적 봤는데 PIR 봤을 때 서울은 상당히 높은데 2위가 경기권이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9.8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는 지금 어떤지 약간 이쪽에 좀 집을 사려고 하신 분들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보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경기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경기도의 시, 군구별로 좀 보여드릴게요. 혹시 경기도에서 보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 관심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많아 있으신가요? 뭐 대부분은 뭐 성남, 안양, 부천, 일산, 뭐 하남 이런 데가 이제 경기도의 이제 좀 대장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1기 신도시 쪽 1기 신도시 쪽 어디로 가볼까요? 이게 이제 고양시 덕양구의 이제 주택구입부담 지수입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역사적인 평균 122인데 여전히 이제 141 정도죠. 아, 서울이랑 비슷하네요. 꽤 높죠. 서울보다는 조금 낮죠 그래도. 근데 얘가 저점이 85, 100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기억나시죠? 이때도 이제 예전에 이제 1기 신도시 막 난리 났잖아 이때. 네, 네. 금위기 전에 막 엄청 폭등하고. 맞아요. 그때가 이때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빠졌죠. 지금도 비슷하죠? 더 많은 거품이 생겼다가 지금 빠지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데드킷 바운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었네요. 있어요. 항상 이런 데드킷 바운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데드킷 바운스를 보고 진짜 상승이다. 절대 이런 함정에 빠졌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지하 1층까지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하 5층, 10층이 있을 수 있다니깐요. 그리고 데이터를 봤을 때는 너무 비싸요. 여러분들. 여전히. 너무 비쌉니다. 대충 훑어봤는데, 서울은 여전히 지금 거품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분들을 향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동산에 대한 이런 의사결정은 인생을 뒤흔들 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제발. 제발. 니치고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다른 데 좋은 데 있으면 찾아서 보시고, 제발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좀 데이터를 좀 보시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릎 밑에서 사야 됩니다. 모든 자산은. 그리고, 집은 제일 비싸잖아요. 이거보다 더 비싼 구매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잖아요. 집이 제일 비싸잖아. 그럼 그만큼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24, 25, 26년. 이 어느 즈음에는 지역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무릎 밑에서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기회가 오잖아요. 그러면 시장에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상승론과 하락론이 뒤섞여 있어요. 또 올라간다. 뭐 금리 얘기 하면서 뭐.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는, 진짜 바닥시점 왔을 때는 아마 상승론자, 기존의 상승론자들은 완전 거의 아마 보이진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엄청난 비관론이 넘쳐날 거예요. 일본처럼 된다. 대한민국 부동산 끝났다. 인구 줄어든다. 부동산 쳐다보지 마라. 내가 집을 사려고 하니까 주변에 다 뜯어말리는 거예요. 미쳤어. 너 지금 집 산다고? 너 왜 그래? 망하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뒤돌이켜 보면은 항상 그런 시기가 내 집 마련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가 이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될 것은 뭐냐. 공부하셔야 됩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회?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유튜브 영상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처절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10년 한 번 올까 말까한 저로의 내 집 마련 기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못 잡으면요. 진짜 쉽지 않아요. 2030년대 중후반 되면은 정말 재미없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재미없을 겁니다. 잠재성장이 둔화되고 하니까. 그럼요. 인구 줄어서. 그럼요. 그리고 지금도 강남역이나 이런 교대 번화가 가보세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놀라요. 사람이 없어. 그래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아까 인구 데이터에 나이 보셨죠? 나이 먹은 사람들이 놀까요? 안 놀죠. 안 놀죠. 집에서 죽으셔야죠. 놀 돈이 없어. 이제. 놀 돈이 없다니까요. 경기가 진짜 안 좋아요. 그게 점점 줄을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나이가 60대, 70대 인구가 대다주야. 그런데도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자영업 많고 뭐 할 것 같아요? 택도 없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이 이제 바닥 찍고 대세 상승이 머지않아 올 텐데 이번 2차락 이후에 이때가 진짜 부동산으로 좀 그래도 크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의 저는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기회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다가갈 기회 꼭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정말 좋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 주셨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이 리치고 앱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이렇게 시장 예측을 할 수 있고 좋은 길을 잡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 전반적인 아웃트라인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공부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번 이 앱 한번 사용 한번 해보시고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또 채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꼭 가서 인사이트 한번 얻어보시면 분명히 좋은 기회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김기현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